만혜스님이 설립한 불교 청년운동단체 대한불교청년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청년불자들을 위한 불청회관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최근 100주년 발전기금 등을 모아 서울 도남동에 2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용도 변경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 청년회는 잔금 지급일인 내일까지 500나 한 모염불사에 회원들과 후원자,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 청년회의 정화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 청년회의 정화기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